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민사회수석에 언론인 출신 전광삼 전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뒤 물론 황상무 전수석의 후임입니다 나흘 전인 5월 7일엔 민정수석을 신설하면서 검사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신인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기용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무경력을 앞세워 4월 10일 총선에 도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광삼 수석은 시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대구 출마를 노렸으나 전략공천으로 결정돼 출마길이 막혔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은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경기 용인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대개 정치 신인들은 인생을 걸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섭니다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지인의 동의와 협력은 물론 든든한 후원도 필요합니다 정치권에 통용되는 농담 중에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낙선 이후의 삶이 고달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일할 수 없는 대통령실에서 공무원직급으로는 1급이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차관급으로 통하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총선에 도전하고 떨어지면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분들은 참 복도 많습니다 게다가 비서관으로 나갔는데 낙천 뒤에 수석으로 승진해 돌아온 전광삼 수석은 전생에 덕을 많이 쌌나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인재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전광삼 수석과 이원모 비서관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출한 능력이라도 있는 겁니까? 윤 대통령의 술친구라도 됩니까? 아니면 빼기 든든한가요? 윤 대통령의 참모이자 비서인이 윤 대통령 내키는 대로 쓰겠다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고민하고 운영하는 중책입니다 인사의 기준이 친소관계가 되면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인재마저 재활용해야 하는 처지라면 참 딱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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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